자 그러면은 김기라님의 네개로 제가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김일호 선생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김기라 가수님의 내게로 내게 돌아와 다시 돌아와 초라해진 그대 모습이 너무 시원 내 멀참에도 나를 떠났다 하나 당신은 어디로 간 거야 내게로 돌아와 작은 가슴에 안겨 펑펑펑 소리 내려봐 내게로 돌아와 참을 수가 없던 보고파 다시 돌아왔다 예전처럼 똑같이 나만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내게로 돌아와요 너무 심해 여러분 내게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너리 먹습니다 내가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났다 강아강한 당신은 어디로 간거야 내게로 돌아와 자네 가슴에 안겨 펑펑펑 소리 내려봐 내게로 돌아와 참을 수가 없도록 펑펑 다시 돌아왔다고 예전처럼 똑같이 나만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노래도 어때요 이 노래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니까 나는 진성의 가짐아가 더 어려워 진성씨의 가짐아는 아주 좀 고음이라 나는 그 노래를 못 불러 이 노래라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상대적이야 내가 많이 들었던 노래는 쉽게 들리는 것 뿐이지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진성의 가짐아 노래 많이 들어도 어려워 요소왕아 노래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은 어려운데 가짐아 어떻게 들으지 처음에 진성의 가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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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부르냐고 가짐아 가짐아 그걸 내가 모르고 있잖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네게로 네게로는 몇 분 딱 들으니깐 몸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한국도 그렇게 하듯이 예수왕아 이렇게 하면 알잖아 뭔가 앞에 뉘앙스가 있으면 빨리 배워 가짐아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못 부르겠더라고 우리 버스킹하면서 가짐아 가짐아 안 된다 가짐아 가짐아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게 가짐아 그게 아니고 니키에 다쳐 하나 다쳐서 가짐아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 가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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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짐아 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가짐아 저하고 맞추는데 시작 가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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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나는 이게 꺾기가 잘 안 된다니까 잘 되시는데요 아니 나는 이거 꺾는 걸 발라드가 나는 발라드가 국장님이 한 번 더 꺾는 걸 안 하셨는데 가짐아 가짐아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못 부른다니까 이 노래를 근데 네게로는 꺾는 게 별로 없잖아 네네 네 네 네 네 네